한국콘텐츠진흥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뮤즈온 2021에 선정된 뮤지션 너드커넥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멤버 소개를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드커넥션의 리더이자 홍대 소지섭 최승원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승원군이 또 어떤 인간인가요? 그들을 잘하는?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하고 진지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. 베이시스트 박재현군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끼리 있을 때 그렇게 애교를 많이 부려서 약간 비위가 상할 때가 있네요. 실제로 저는 어제 세 번 정도 토를 했고요. 단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박재현군의 모습. 이거 괜찮은 거야? 재훈이 단 거 먹고 싶엄 정신병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바로 저인데요. 팔랑귀. 뭐 하나 귀에 들어오잖아요? 그것만 해요. 이상한 로고송이라든지 한 일주일 한 달이고 그것만 하는 지금 제일 꽂힌 포인트가 뭐라고요? 예를 들면 월요일이었을 때 월요일 좋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스폰지밥에 그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멜로디가. 그래서 월요일 좋아하면서 계속 다녀요. 그래서 이제 좀 고통스러워하면 저도 미안하니까 조용히 해요. 그냥 월요일 좋아해요. 너드커너 시험에서 북쟁이 신현태라고 합니다. 세상에는 많고 많은 북쟁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본 단연코 최고의 북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현태 형님입니다. 잘못한 거 있어. 이따 맞기 싫어서. 네. 이상한 소리를 했다간 이따 아주 개맛듯이 일단은 앞뒤가 정신없게 흘러와가지고 다 끝나고 짐 정리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심사위원분들 앞에 놓고 하려니까 약간 머릿속에 하얘졌던 아 이렇게 직캠도 있었구나. 제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나오자마자 너무 부담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. 이렇게 직캠을 줄 알았으면 머리 좀 이쁘게 묶을 것 같아. 약간 나풀나풀 거릴 건데 지금 머리끝 근데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. 진짜 우리 잘한다. 멤버들과는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생긴 것도 다 고망고망하고 그것도 그렇죠. 지금 비주얼을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기자 얘기라고 말해 주시기나? 아 예. 얘기하면 됐죠? 비주얼 얘기 꺼낸 걸 일단 잘못했고요. 잘못했네. 저희를 모르셨던 심사위원분들이 너드커넥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. 그다음에 저희가 딱 등장하고 저희가 딱 앞에 섰을 때 너드가 너드했다. 컨셉이 확실하게 있구나. 그것도 어느 정도 먹혔을 것 같습니다. 정규앨범 저희 작업 중인데 10월 말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그게 현실적인 꿈인데요.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요? 이상삼단이죠. 네 이상삼단이죠. 홀드플레이 혹은 라디오에드와의 협연? 같이 앨범 만든다거나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거는 그래미 형이 아닐까?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게?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게? 거의 미쳤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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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곡 중에 한 곡이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. 근데 노래방이 등록되고 나서 저희가 다 같이 노래방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 번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오! 있어! 오! 있어! 오! 이야! 이 감동적인 순간을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네. 지금까지 뮤즈온 2021에 선정된 아티스트 너드커넥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ания